김학생님, 콩이 뭐가 안 되나요? 너무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세요. 뭔가 콩 제가 실시간 보인 라디오 할 때 많은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데 많이 답답한가 봅니다. 지금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요, 여러분. 대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테스트 중인 거니까. 김학생님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우리 설범 가족들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슈프림 팀의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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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은 좀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. 김학생님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널 붙잡고 그는 느껴온 나 내 진심은 닳아버렸어 그런 순간들을 모면하는 법까지 연길 수밖에 물론 넌 그런 나를 알고 있었기에 얼굴 불키는 일 없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라고 단정하며 오히려 잘못하게 날 떠났어 그땐 지쳐있었어 나의 너를 알아두기엔 자격조차 없었거든 사랑보단 안정감이 더 커서 마음만 아슬하게 굴체 있었을 뿐 아름다운 너에게 난 상처가 되기 싫었어 나쁜 놈으로 낳기 싫었어 또 끝내는 돼 돌릴 방법 하나 생각 못하고 너를 그냥 보내자 나를 느껴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젠 내 마음을 얼게 하네 빛을 닿고 있던 너의 이름이 쏟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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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내 앞에 너를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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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는데 깨끗이 있는 법 상처 다 안 훈쳐 이제는 진짜 새로운 만남 시작해도 되는 때라고 말은 안 담아만 내 마음 같지 않아 어차피 사랑이란 게 다 이를 장난 같은 거라 말하면 난 억지로 위로해 그래 이 꼬랭 그런 구참도 필요해 똑같은 곳에서 일하고 똑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예전과 다른 건 없이 지냈지만 딱 한 가지가 다르지 더 그럴듯한 변명거리나 날 미치도록 몰두하게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통펴버린 날 지울까 나를 느껴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젠 내 마음을 얼게 하네 빛을 닿고 있던 너의 이름이 쏟아 솔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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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너와 나 정말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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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는데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때 누가 날 안아줄지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때 누가 날 안아줄지 비틀비틀비틀 시간은 흐르고 빛바랭 꿈은 지워지고 빙글빙글빙글 내 맘은 곧 돌고 사랑한 날은 멀어져가고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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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내 앞에 너를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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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는데 견뎌내는 것 또 널 지우는 것 또 후회하는 것 또 편한 게 하나 없어 견뎌내는 것 또 널 지우는 것 또 후회하는 것 또 편한 게 하나 없어 견뎌내는 것 또 널 지우는 것 또 편한 게 하나 없어 견뎌내는 것 또 널 지우는 것 또 후회하는 것 또 편한 게 하나 없어 김학생님의 신청곡 슈프림팀의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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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왔습니다 정말 답답해 많이들 답답해 하시네요 정말 여러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콩에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자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tampoco